이번에는 투자의 기술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마제스터 전문가는 오늘 장에서 어떤 점을 보고 계실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네 역시 미대선이고요. 그리고 fmc, 리튬, 낙폭화도 이렇게 4개의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증시에서 키워드를 쭉 뽑아주셨는데요. 미대선도 얼마 남지가 않았고 fmc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되고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설명해 주시죠. 네 미대선이 이제 이틀 남아있고요. 우리 시장에서 이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그 포인트가 가장 좀 크고 그래서 이제 그 역량이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도 이제 미치는 역량이 좀 크지 않느냐를 보고 있는데 베리스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 이제 지지율이 트럼프를 앞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증거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매체들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어떤 그 배팅 사이트에도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던 트럼프를 빼고 테리스를 또 지지하는 이쪽으로 배팅 사이트에서 또 방향이 좀 바뀌지 않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fmc 이번 8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가 0.25%가 거의 유력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월 11월 7일부터 해서 8일 이렇게 계속 금리 인하가 0.25%로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인플레거든요. 2.4%에 이제 죄송합니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번에 또 다다움 주죠. cpi 발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미대선하고 fmc가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도 리튬 가격의 포인트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알부마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부말이 98달러선까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에 105달러선까지 좀 찍고요. 이제 눌림목을 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알부뿐만 아닌 sqm 이런 그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폭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sqm자 즉 알부말 기준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제 110달러선만 넘어가면 저는 굉장히 우리 국내 기업들 뿐만 아닌 2차전지 전구체 양극재 기업들이 상당히 탄력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우리 지수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낙부가 되는 전기전자 업종들 더 빠질 데 없다고 말씀드렸죠.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요. 미국장이 뭐 예를 들어서 5% 급락이 나와도요. 그러면 이게 전량 후광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전기전자 업종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2544포인트 선인데 조금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지금 전기전자 업종들을 체크를 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728포인트 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730포인트 이하에서는 그냥 저는 뭐 99% 언더슈팅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 쪽으로 가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이제 2.4%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 4%까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청자 분들이 포스코 퓨처엠이 유상징자를 유상징자 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게 6천억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을 해서 이 6천억 중에서 5천억을 포스코닉스가 인수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1천억 같은 경우는 외부 투자자 참여로 이제 동원한다는 어떤 기사 내용을 발표를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자본 조달입니다. 운영 자금이 3천억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약간 이제 유상징자를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어떤 그 우려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증자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일단락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5천억 규모로 신종 자본증권 인수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려 긍정적인 어떤 시금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돌로 지금 3%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이제 리튬 가격을 하나 잠깐 우리 좀 체크를 잠깐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탄산 리튬이요. 그동안 이게 이제 7만 6천 9백 위안이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 기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2.6% 상승이었는데 이게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중바닥의 모습들이고 더 이상 어떤 하락폭이 나오지 않는 이런 자리가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는 구간이고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다 마무리됐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를 자리만 남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산 리튬 가격이 가장 또 우리 이제 전구체 기업들 우리 국내 그리고 양구체 기업들에 영향을 좀 미칠 텐데 오늘도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를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제가 이게 빠지면 매수를 하자라고 강력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난주 실적 발표를 했자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영업익률 자체가 마이너스 58%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 적자가 이제 한 300억 규모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재고 자산 손실 폭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4분기부터 리튬 가격이라든지 광물 가격이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은 재고 자산 손실이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평가 수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포인트가 중요한 게 이제 광물 가격의 어떤 상승.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컨퍼런스 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주가도 지금 오히려 지난 실적 발표하고 이제 금요일 날 마이너스 4% 싹이 잡는 자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좀 좁은 어떤 시그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에코프로도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한 게 그냥 재료 노출로 봐라. 이렇게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금요일 장조 마이너스 2%까지 내려오고 전략 후광으로 양봉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 21선을 이제 돌패를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큰 어떤 그 이중바닥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3분기 적작폭이 이제 자회사들을 이제 영업일 때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이제 1,088억 정도 발표를 했는 잠정치를. 오히려 이제 더 이상 나쁠 자리는 없다. 이제 최고의 어떤 그 악재는 다 소멸되는 국면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7% 급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적이 우리가 제가 2차전지는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쾌전 구간에 치킨 게임도 같이 동시다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스볼트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을 파산하고요. 그리고 일부분 이제 자금 조단을 하면서 어느 직원들의 어떤 급여를 지금 주고 있지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위대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양극재 기업들뿐만 아닌 이런 구간을 굉장히 좀 슬기롭게 좀 돌파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가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토마토 증거 통해서 오후 4시에 미국 대선 카운트다운 이제 돌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던 반도체 이게 위일까 귀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심층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다 못한 이야기들은 이 자리에서 좀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 마치고 나서 한숨 돌리시고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시부터 5시까지 토마토 증권통 채널 저도 좀 잘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제스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을 배워봤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금투세 관련돼서 중요 발언 하나 나와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이 야권 쪽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할 것인가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이재명 의원이 금투세 관련해서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 뉴스 나오자마자 코스닥 재수 한번 보여주세요. 코스닥이 분봉 보시면은 뉴스의 파급력이 굉장합니다.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9시 한 40분대에는 730선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했었는데 갑자기 1.8% 정도까지 와 금투세가 이렇게까지 강력했군요. 강한 상승 움직임. 조금 전에 뉴스가 어떻게 전화되었냐면은 폐지가 아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더니 갑자기 코스닥이 728포인트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러다가 뉴스 다시 좀 제대로 속보를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현재는 740선까지 넘어섭니다. 한 5분 사이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 구간 현재 코스닥 지수 1.85% 오름세고요. 유가증권 시장 0.75%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